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 이제 환경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2x2에요 제목은 슬프고도 나쁜일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아주 역시 네 uh 그리고 헉 그리고 거기에는 산악발을 바닥과 하와를 막이려고 일부러 올라왔어요. 있는 배도 있었어요.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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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약과를 먹으라고 말했어요.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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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उसने कुछ आदम凝ारों को भी दिया जो उसके साथ था उसने भी इसे खाया और एकDSM से उन्होंने वो जाना जो उन्होंने पहले कभी नहीं जाना था बचा Carnival A.BD कुछ अगा 뱀이 하와를 꽂았어요.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담도 먹게 있어요. 하고 뭔가가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빨개 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숨었어요 이제 다이아몬드로 받았어요 다이아몬드로 받았어요 다이아몬드로 받았어요 다이아몬드로 받았어요 다이아몬드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응 응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응 왜 선약과를 먹었냐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응 아담이 아담이 제가 하와가 준 것을 먹으면 안되는데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담이 아담이 하와를 탓을 했어요 하와가 제가 저에게 줬어요 그때 하와에게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와는 뱀이 저에게 저에게 먹으라고 말했어요 하와 맛있게 먹으러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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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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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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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소리가 나네 하고 하와는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울 거라고 하고 뱀은 몸으로 기어다니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정전인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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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ебiy over 가죽옷을 입히시고 애증동산 앞에 천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담이 못오게 천사를 세워줬어요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엔 안 좋았네요. 액티비티 재밌나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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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와를 꼬셨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잠까지 줬죠? 왜 그랬을까? 라고 하고 이렇게 에이 에이 몰라 틀린건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주 잘살고 있었죠 옛날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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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